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One Meal의 형제인 이 래퍼가 정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야. 1900! 190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Can't Lose가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One Meal이야 굉장히 많은 작업물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1900은 진짜 진짜 오래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억도 안 나요. 언제적인지. 진짜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로 아예 돌아온 건데 새로워진 1900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알던 게 아니야. 확실히 같은 형제인 또 One Meal이 사실은 뭐 실력적으로나 뭐 지금의 포지션으로나 저는 태국 힙합의 정상의 자리에 가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 1900의 그 랩이나 비트도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레벨에 와있다라는 그냥 느낌을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0의 Can't Lose입니다. Okay, let's get into it. 여기 프로듀서의 빅야신이 있죠. 아 잘 만드는 것 같아. 비트 역시 좋아. 아 좋다. 보이스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굉장히 차분해지고 안정적인 것 같아. 확실히 같은 형제라서 그런지 인터내셔널 플로우를 가지고 오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딱 그 비트 자체가 들어보면 되게 플렉슨 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명품관에서 플렉슨 이런 거. 뭔가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 예전과 달리. 아 형제 모두가 멋있다. 아 이것도 그냥 미국 힙합 듣는 느낌인 것 같아. 그냥 되게 좋다. 그리고 이 비디오의 느낌과 맞게 베이프 샥후디랑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되게 멋있었어. 그게 좀 하이비였어요. 후우. 좋다. 좋아좋아. 앞으로도 작업물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 쩌는데요. 저는 솔직히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패션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그 포커스가 힙합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프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실제로도 집에 베이프 의류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베이프 자켓을 입고 있지만 뭔가 이 비디오의 그런 느낌에 잘 맞게 그냥 베이프 샥후디랑 반바지랑 입고 나와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알던 나이티허넷과 지금의 나이티허넷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좀 더 멋있어졌고 좀 더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가지고 오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역력해요. 그래서 퀄리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이 형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바이브가 저는 사실 웬만해서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역시 이 같은 형제인 원미를 보고 굉장히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멋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느낌들이 저는 이 트랙에 있는 것 같아. 멋있어요. 멋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